대한민국 제일 핫한 기술가 되는 강혜라 역을 맞추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는 맞추시겠어요? 기양도 한번 맞추시고요. 포장처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왼쪽도 한번 맞추시고요.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른쪽이요! 사랑스러운 바이브게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파이팅 포즈도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핏이 모델이로 포시업을 향한 복수의 모든 걸 쏟아지는 키도 드물도 없는 애연거조사 처음입니다. 네, 어떤 표정도 봐주시겠어요? 네, 중앙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윤현핏이 모델이로 부탁드릴게요. 배우는 배우 시원하게 날려지는 포키의 모습을 드러내고 만만합니다. 네, 먼저 함께 중앙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왼쪽도 같이 함께 봐주시겠어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그리고 이번엔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서로 한 번 팔짱만 같이 해주셔도 될까요? 네, 중앙부터 먼저 가주세요 네, 그리고 또 왼쪽도 한 번 같이 가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 번 같이 가주세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현민 씨는 내려오셔도 될까요? 김사랑 씨 잠시만 무대 위에 계셔주시고 김태훈 역을 맡아주셨습니다 네, 왼쪽도 한 번 같이 가주시겠어요? 네, 오른쪽도 한 번 같이 가주시겠어요? 네, 오른쪽도 한 번 같이 가주시겠어요? 중앙부터 가주시겠어요? 네, 오른쪽도 한 번 같이 가주시겠어요? 네, 밝은 귀소도 한 번 부탁드릴게요 네, 왼쪽도 한 번 가주시겠어요? 오른쪽도 한 번 부탁드릴게요 네, 귀엽게 손 앞서도 마지막으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정말 실패님 무대 위호로 오시겠습니다 네, 왼쪽도 한 번 가주시겠어요? 네, 왼쪽도 한 번 가주시겠어요? 준어만 회장님 다 한 번 부탁드립니다 준원도 한 번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한 번 부탁드릴게요 밝은 미소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중인 상신쇼 소장 고윤의 여객의 윤소희 씨입니다 네 먼저 왼쪽으로 봐주시겠어요 네 지방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부탁드릴게요 소나트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송신쇼 여기가 걸러서 사랑의 송얼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른쪽도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단체샷 촬영 네 이번 복수에 대해서 파격 변신을 보이실 세분이신데요 쫑고 쫑기는 복수를 통해서 극의 긴장감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네 김사랑씨께서 중앙에 서주시고 네네 네 네네네 네네네 네 그리고 중앙도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네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달금해서 부탁드릴게요 세 분 함께 팔짝 넘겨주시겠어요? 네, 세 분 함께 오른쪽도 좀 봐주시고요 네, 이번에 왼쪽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세 분 혹시 꽃받침 예쁘게 좀 드려도 될까요? 꽃미모가 돋고 있는 꽃받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또 중학교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은 무대의 아래에 내려가주셔도 되고요 이번엔 낙자면 바랍니다 네, 두 분 먼저 조각부터 봐주시겠어요?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화이팅 포즈 같이 한번 화이팅 화이팅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화이팅 네, 이번에 배우분들 모두 함께 모시고 다 같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꽃받침 한번 해보시겠어요? 꽃받침? 꽃받침 부탁드리시고요 꽃받침 한 번 봐주세요 첫 번 불러서 제가 꺼내 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모든 분들 함께 모시겠습니다, 무대로 축하해요 축하하确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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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